뱅킹 결승전 시작하겠습니다. 뱅킹! 아, 초구! 아, 쪼갱이 뱅킹. 초구다, 초구. 아, 왜? 이전에 있었으니까? 이전에 초구. 아니야, 결승은 다시 하는 거야. 결승은 다시 하는 거야, 무조건. 잠깐, 잠깐, 잠깐. 결승은 다시 하는 거야, 뱅킹. 결승은 다시 하는 거야. 다시 하는 거야. 결승은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지 내가, 내가 정확하지. 타이틀이 걸려도 나는 정확하다. 야, 나도 악수할래. 나도 악수할래. 나도 악수할래. 야, 너 손잡으려고 하는 거지. 넌 저희가. 형은 안 했네. 너는 안 해, 이거. 너는 안 해. 너는 손잡기 싫어, 내가. 처음엔 남자 손잡은 것 같고. 나는 안 올라오는데, 해커가 악수하니까 나도 해야지. 나도 BJ인데. 포옹하면 걸려, 이 멍충아. 매니저, 이리 와, 이리 와. 포옹하면 걸린다고. 너 나가. 나가, 매니저, 나가. 헛소리만 퉁퉁하고 있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손 씻지 말자, 우리. 어? 손 씻지 말자. 오늘? 오늘 이걸로 술먹을 거야. 오늘 이 손으로 술먹을 겁니다. 오늘 이 손으로 못 건드려요.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그러놓고 칠 거잖아. 이대로 이 손 거잖아. 이제 걷네. 걷네. 아, 매체미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회장님도 강태 한번 당할껴? 회장님도 강태 한번 당해볼껴? 이미 3,000개는 받았고. 더 이상 안 줄 거잖아. 아이고, 매체미언니 어서오세요. 자, 이거 이 게임은 초반에 무조건 달리냐 못달리냐. 아, 초구 박킹하면 다시라고? 그거는 돼. 20년대고. 50 밑에. 50 밑에. 초구를 박킹하면 다시. 50 밑에가 그래요. 50 밑에. 아, 만개 충전했습니까? 아, 이거 죄송합니다. 회장님. 똑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 사이즈가 이런지 몰랐어요. 요즘 사이즈가 안 좋았는데 사이즈가 다시 올라왔네. 우리 회장님이. 우리 회장님이 이정도 사이즈가 올라왔나오면. 글쎄 누가 읽을지 모르겠어. 진짜. 이 결승은. 오늘 결승 있잖아. 초반에 이제 친삼이 이긴다니까. 이제 서로 이제 알아가지고. 초반에 누가 잘 치냐고 있잖아요. 매니저가 올렸겠지. 매니저가 올렸겠지. 아, 대회에서 하고는 박킹 없어요? 몰랐어요. 그냥 진행하시죠. 이거 대회 아니잖아. 이건 이벤트잖아. 진짜 몰랐어. 좋구요. 일단 쪼갱한테는 3쿠션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지금 3쿠션 이렇게 쳤다. 그럼 도화씨 머릿속에 뭐가 드냐. 마치 남자가 남자 쳤는데. 예술구리 친 것 같은 느낌. 아, 그래? 그렇지. 자기는 3쿠션 길을 못 보는데. 갑자기 저렇게 쳐. 저런 길이 있어? 이런 느낌이 들지. 쪼갱 치는 거 보고 놀라는 게 많이 있을 거야. 왜냐면 1쿠션 어차피 자기도 친단 말이야. 아... 이런 걸로 1쿠션을 빼먹었다. 1쿠션을 빼먹으면. 하... 내 벽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공 두 번 잡히면. 그때는 끝나는 거야. 2쿠션. 여기서 안으로만 넣으면 되지. 안으로만 넣고. 하자는 별로 안 줄 거란 말이야. 남자는 무조건 못 푸션이거든. 들어가면 맞아. 남자는 이쪽으로 끌어서 못 푸션이거든. 들어가면 맞잖아. 하자는 많이 안 줄 거란 말이야. 오! 야! 마이너스 윌점. 일명 2에 1. 바킹 하나 추가요. 있어요. 이거 끝나고 있어. 이벤트 또 경기 있어요. 아이고 아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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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화 팬님들 결승전 도화계로 응원합시다. 도화계야 이게. 154가 도화계. 왜 도화계지? 154. 154. 그러니까 만들었겠지. 도화계. 알겠습니다. 도화계. 여러분들. 도화님을 응원하시는 분은 154개. 도화계를 보내시면 되고. 쪼갱을 응원하시는 분은 310개. 154개 없어? 나 없어. 좀 쏴봐. 154개 좀. 아 풍선 20개 했다고. 좀 쏴봐. 154개 한번 쏴. 다른 방에 쏴야 돼. 자 오마오씨. 원쿠션. 투쿠션. 이렇게 들어간 건데.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죠. 절반 정도. 희수 5님. 별풍선 61개. 땡큐. 아. 희수님. 희수님. 해커 조용히 하라는 해커풍. 감사합니다. 해커 조용하라는 해커풍. 강태풍이죠. 일명 우리 방송에서 강태풍. 취소해줘요. 못 보겠다. 취소. 아 됐다. 감사합니다. 위로사는 하나뿐인. 도화계라는 거야. 하나뿐인 도화계. 일자를 넣은 거야. 헬리오튼님. 별풍선 310개. 땡큐. 왕쪼갱풍. 난 쪼갱 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왕쪼갱풍. 우리 쪼갱도 질 수가 없다. 도화풍 나왔으면 우리 쪼갱풍 나온다. 죄송했습니다. 강태풍 아니에요. 강태풍. 강태풍. 야 왔어 왔어. 쌍방울. 쌍방울이 많이 차 두 개다. 여기서 안 맞을 수 있어. 많이 했는데. 지렸다. história. 출 Como Whisker. 곧 quil습니다. 파마한! 취잉 Shinhancer. Ewardoان이 rans이로 또 들어가네. 할리오튼님. 밀리 520개 감사합니다. 밀리 왕두깨풍 520개 감사합니다. 헬리어 yeah thevenidos. 물어보쮥집을 당신으로 좋게 바 spect Epic 35uu구 아저씨 Eu' 손님 supposed to go dato tal prophecy relevant 해석몰림 Youth Geek & DM Mercier. 일단 뭐 빵꾸 치고 보는거야 이거는 치면은 빨갱이가 노랭이를 치고 와 이제 회장님 와 매투네 어 두께질 건너뛰고 큰 그림 그리는거죠? 오천이백개 오천이백개 핵 두께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거는 후려버려야돼 아 이거를 봐봐 빨갱이가 노랭이 치고 노랭이가 흰궁치고 빨갱이가 흰궁치고 빨갱이가 와서 맞는거야 이거는 그냥 후회버려야되니까 책에 나와있는거야 이거는 아무리 치워도 백날 치워도 못맞추면 죽어 구름달 하늘비가와도 못맞춰 이거는 착한거야 착한거야 모르는게 착한거야? 모르는게 착한거야? 알면 안좋아 뭐야 뭐 장난하니? 자세 나온다 와 조금 자세 나온다 와 자세 나온다 그냥 툭춰도 될거같았는데 앞에꺼 이거씩은 좋았는데 이거 뭐냐 기를 죽이는거지 기를 죽이라고 세운거지 왼쪽에 있는거 툭쳐도 되는거같은데 뒤에 보면 말세를 찍어준다 여기서 지금 기싸움이 있는거에요 원쿠션 원쿠션을 맞추는거죠 보여주기지 줄어들據 지금 채팅을 보고있어요 치는거 다 올려주는데 바핑을 착해서 안내려요 착한거지 응, 착한거지. 이렇게 회전이 야, 잘 맞았다. 이렇게 걸리면 3, 4점씩 치더라고. 조심히 한다. 200 대 100,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200 대 몰라, 이거는. 자, 이거는 자꾸 씻기, 우라 친다. 와, 우라를 아는거야. 이렇게 치는데, 우라를 쳐. 키시면 안나면 되잖아. 여기서 너무 주껍게 쳐. 두껍게만 안치면 돼. 우라 길은 배웠어. 여기서 키시면 안나면 돼요. 우라 길은 배웠다니까. 잘 친다. 와, 모였어. 걸렸어. 북소리 들려, 지금? 지금 쪼갱, 심장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두번째 판은 그런데 이제 3만개빵이잖아. 잘 치는데 됐어. 야, 이거 봐봐. 큰 그림 걸린 것 같은데. 큰 그림이 걸렸어. 초반에 완전 삽질해가지고. 큰 그림이 걸렸네. 힘이 이제 다 적응했네. 힘이 다 빠졌네. 큐즐 힘이 빠졌잖아.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어, 힘이 지금. 걸렸어, 큰 그림이. 봐봐. 야, 지렸다 이거는. 4대3. 야, 큰일 났다. 진짜 큰 그림이 걸렸다. 처음에. 완전 그냥. 완전. 그냥 뭐. 이거봐 내가 질게. 그냥 망가질게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쳤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음부터 스펀 빵은 무조건 다이다입니다. 어느 누가 다이다이야. 안되겠어. 와. 야, 이거 진짜 잘못됐는데. 3쿠션 눈까지 들어가? 2쿠션 눈. 2쿠션 눈. 와. 이거 잘못됐다 이거 지금. 어디갔어. 어디갔어. 삐뽀. 방극현 형사죠. 방극현. 여기 현행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장에서 체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래. 여기 지금 유명한 BJ인데. 저희 방송에 와가지고.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완전 당했어.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빨리 와주세요. 지금 4점 쳤어? 지금 4점 쳤어 지금? 완전 잘못됐는데 이거? 와. 그 결승이니까 갈아꾸 있다고 말해줘서. 결승이니까 쿠션 하나 갈아꾸하나. 그 몰랐어요. 원래 대대에서는. 말하면 믿어. 몰라. 말하면 몰라. 그러니까. 죄송한데. 지금 말하지 말고. 쿠션을 많이 치잖아. 그때 가서 말하자. 아이고 아이고. 갈아꾸 있는 거 몰랐어요? 그러고. 또 하나 치면은. 갈아꾸 원투선으로 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쪼갱이 쿠션을 치면. 만약에 쳤어. 그럼 어쩔 수 없죠. 더 이상 하면 안 돼. 한 번 더 안 하고. 이거 또 워머워실 안 치고. 뭐라고 치지? 키스가 있잖아. 와. 지렸다. 와. 아니. 이따가 한번 말은 해 볼게요. 진짜로 쿠션을 치잖아? 그럼 우리가 진 건데. 거기서. 도화씨 죄송한데. 가라고 있습니다. 한번 말할게요. 이거 쳐야지. 원쿠션. 살짝만 끌어놓으면 돼. 원쿠션. 투쿠션. 뭐라고 반응하나 보려고. 요가나. 아니면 그랬어요? 한번 보려고. 우리가 진 거지. 원쿠션 지나? 오. 지렸다. 이제 감히 잡힌 거 같아. 재밌다. 재밌어. 좀 있다가 몰카 한번 하자. 결승은 재밌네요. 만약에 도화씨가 이기면. 도화씨가 이기면 바로 가서. 바로 그냥. 몰카로 갈게요. 저희 원래 결승을 마무리 갈아꾸 있는 거다. 무조건 이긴 걸로 하고. 끝까지 다 보자고.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쪼갱이 쳤다.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끝내고. 지금 둘이 빛나 빛나. 지금 레이저 나가. 레이저 나가 서로. 장난 아니야 지금. 간만에. 이런 경기도 여성분은 재밌어. 그렇잖아. 이런 경기도 여성분은 재밌는 거야. 이런 경기는. 결승전은. 진짜 재밌는 거야. 만약에 그니까. 끝내면은. 결승 하나 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아 진짜 그런가요? 그렇게 몰카하면 도화이.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저희가 다 조절해. 몰카도 아니지. 몰카도 아니지 그건. 재밌는 거지. 응. 야. 뭐야. 와. 잘 치네 사고. 이제 대대 풀렸네. 아 대대가 이런 거구나. 이해를 했나봐. 아까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알 것 같대 느낌은. 알 것 같대? 알 것 같대. 알 것 같대. 머리가 좋네. 좋아 좋아. 머리가 좋아. 가르치만 하다. 그럼 200대 되고 싶어. 아니 왜 가르쳐. 아니 내가 가르치만 하다고. 가르치면 없어 형이. 머리가 좋으니까 가르치만 하는 거야. 뭐 사기치는 거? 아니 당구를 알려주지. 사기치는 건 안 돼. 아 지렸다. 나이가. 왜 이렇게 잘해? 나이가 적어. 나머지 2점. 야 지금 초조하다 우리 쪼갱. 지금 큰일 났다. 우리 쪼갱 응원해 줘야 되겠다. 지금 머릿속에서 뭐 온 줄 알지. 쪼갱. 알루지면 안 된다. 일단 알루지면 안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될까 분명히. 야 어떻게 해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잘해. 도화 씨. 몰라 갑자기 뭐. 첫판하고 완전히 그림이 됐는데. 아 진짜 첫판하고 완전히 큐질이 틀리잖아. 이거 우리 당했어 진짜. 방극현 형사 뭐해. 지금 안 오고. 야. 야. 그렇지 그렇지. 어우 나 진짜. 파킹. 어 죽었어. 야 가렸어 가렸어. 가렸어 디펜스. 가렸어. 아. 와. 여덟 개 있으면 끝났네. 방금. 여덟 개 있으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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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개 있으면. 아니 200 대 150 남은데. 너무 원사이드 해 끝나니까. 너무 차이를 많이 놓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면. 아니 저희는 항상 약자 응원이라고 했잖아. 이제 쪼갱턴 들어야지. 여기서 쪼갱턴 안 뜨면 쪼갱 울어요. 울어요. 쪼갱아. 하나라도 건드려야 한다. 미리 말하는데. 그렇지. 야 지렸다. 야 이래서 내가 시스템 너한테 알려준 이유가. 이럴 때 써먹으라고 알려준 거야. 시스템 알려줬어. 뭐. 알려줘. 똥창에서 똥창하는 시스템. 아휴 난 몰랐네. 똥창 시스템 몰라? 난 몰랐어. 차. 난 알려줘. 방금 덜 배웠구만. 난 알려줘. 똥창에서 똥창 시스템 모르고. 이거는 무조건 디렉트 쳐야 돼. 원프션으로. 기립 가시로 빵. 오마옷이 쳐야. 무조건 쪼갱은 쫄리면 오마옷이야. 무조건 쪼갱은 쫄리면 오마옷이야. 됐다. 똥간나무. 똥간나무 됐어. 여기서. 얍. 아이씨. 이 공 만약에 엽시키 하잖아. 그럼 완전히 몸풀린거야. 이 공을 영하여 엽시키를 치면. 엽시키를 치면. 니가 마세일 찍어. 엽시키 못 찍어. 니가 마세일 찍어. 난 옆으로 끌어줄게. 이거는 여기서. 아 진짜 엽시키면. 엽시키면. 엽시키 아니. 당점의 비중이 얇잖아. 그니까. 만약에 엽시키를 하면. 여기서. 오우 씨. 좋네. 잘 친다. 잘 친다. 감이 완전 잘 안 돼. 공에 대한 무게감을 느꼈어. 느꼈어. 야 2천명 돌파. 와. 여러분 저희 방송 최초로 2천명 돌파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쓰면 눌러주세요. 최초로 한번. 추천 한번 박아보세요. 추천 한번 2천개 한번 가보게. 2천개 한번 갑시다. 야 야 천천히 부드럽게. 굉장히 부드럽게.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드럽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맞아야 공이 좋다. 그렇지 그렇지. 자 이거 아까 내가 어떻게 치라고 했어. 봐봐 야 무게전 주면. 내 머리 지금 뇌정지가 안 온 거야. 아 조용히 해봐. 진짜로 봐봐. 무게전 치면. 이거 치게 해야 돼. 아니 저걸 치지. 이거 치면 박킹이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무게전이잖아 무게전이잖아. 무게전이잖아 무게전이잖아. 무게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비슷했어. 야 공 뭐였다. 좋됐다. 아냐아냐 이러면 괜찮아. 크루님. 별풍선 10개 땡. 아유 감사합니다. 홀통님 크루님 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쪼깅 지면은. 하루 쉰다고 했는데. 주면은? 내일 안 나온다고 했는데. 술 한 박스 오고 싶은구나. 별풍선 54개 땡. 아이고 111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54개 땡. 별풍선 54개 땡. 감사합니다. 다이렉트로 친다고 이거를? 도하기 감사합니다. 이거 친다고? 와아아아. 아 감 잡혔네. 아까 처음에는 완전 못 쳤어 이런거. 아이 말도 안되게 나왔지. 모든거 친다고? 야아. 이거 이쪽으로 칠수도 있고. 이쪽으로 칠수도 있고. 야아. 진짜 이거. 아까 못 쳤어. 아까 전에. 오오. 또 친다고? 큰일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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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요? 도대야. 야. 내가 가면 안 믿을지 몰라. 니가 가서 자연스럽게 말해야돼. 왜냐면 너는 표정이 안보이잖아. 어떡해. 딱 끝나는 순간. 어. 마무리는. 가락있다. 왜냐면 내가 말하잖아. 밖에. 당달이. 장난해. 이런 남방에. 마스크를 쓰고 나갈게. 마이크를 끼고 내가 얘기를 할테니까. 내가. 내 멘트가 자연스러웠나 봐봐. 알았지? 아 여기서 들쾌한다고? 제가. 쪼갱씨가 혹시 이기면은. 이 마스크. 마이크를 갖고 나가서. 그. 도화씨가 이기면. 우리 그런게 있다. 지금. 아 모르셨어요. 나중에 물어봐라. 장구를 잘 못 배우셨네. 아 이거 파티골. 9개. 여기. 여기서. 풀렸잖아. 우리 쪼갱. 잘 치잖아. 왜 들어가. 나와 나와.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겸손할 필요 없어. 잘 쳤어. 이거 혹시 액션이니? 이런 액션도. 이런 액션도. 비매너에 걸립니다. 실제 3부에서는. 나 뚫림 별풍선 10개 땡. 감사합니다. 나 뚫림. 나 뚫림. 나 뚫림.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 여기서. 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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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없어. 회전 없어. 회전 뺐어. 아 좋고요. 야 9 대 9. 야. 여러분. 여성분들도. 여성분들도. 건다. 심리전은. 이게 약해. 이 원클을 못 보는 거야. 야 우라. 제키라우. 치는데. 제키는데. 키스만. 여기서. 야 좋다. 역시 쪼경 우라는. 지금 연속 3점. 3쿠션. 3점. 우라. 학구. 우라. 이러면서. 지금 PPP. 오마우션. 굉장히 부드럽게. 쪼경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 집중해야 돼. 훨씬 더. 굉장히 살살. 그래서 집중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집중해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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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데. 이 공이. 이렇게. 한 번에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렇지. 많이 끌린다고. 조심해야 돼. 많이 끌린다고 했냐. 안 했냐. 오빠가. 하다 많이 주면. 많이 끌린다고 했냐. 안 했냐. 11대 9. 일단.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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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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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씨가 지금. 빵꾸를 볼까 못 볼까. 빵꾸를 보는데. 이걸 빵꾸 친 순간 뭐가 좋냐. 왜. 백차 할 확률도 높지. 아. 빵꾸를 보고 있어 지금. 백차 한 확률도 높다니까. 백차. 나는 두껍게 맞을 것 같은데. 원래 두껍게 맞는데. 이제 이걸 얇게 맞으면 들어간다는 걸 알았다. 그 무조건 백차 할 확률. 두껍게 맞아서. 튕겨서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와 근데 2인대와 분노는 빠질 수가 없다 와 대기하고 있어 빨리 껴 일단 껴요 자연스럽게 나가야 한다 자연스럽게 걸리면 안 된다 저기 도화님 저희 마무리 아니 끝날려면 어후 이래야지 아 끝날라고 하면 뭐 하시는 겁나 지금 가라쿠 치셔야지 몰카입니다 여러분 몰카 몰카입니다 몰카 마무리 하나 더 있다고 마무리 쿠션 있다고 결승에서 도화치가 이긴 거예요 이긴 건데 어? 빨리 빨리 힘 없지 힘 없지 힘 없지 힘 없지 힘 없나? 힘 없지 일어났어 일어났어 야야야야 일어났어 바로 몰카 실패라고 장난해 연극 연기가 거의 고두심 연기인데 무조건 거 같아 포커페이스를 하기 때문에 몰라 얼굴 이거 써갖고 모른다니까 눈동자가 안 흔들려 선글라스 꼈지 눈동자도 안 흔들려 선글라스 꼈으니까 야야야 저기에 그렇게 위험한 거를 지금 선택할 때 아니지 지금 지금 왔어 약간의 내정지가 왔어 지금 확실한 거 아니면 승부를 보지 마라 이거 몰라 몰라 이거 타짜에서 확실하지 않았잖아 지금 인창지 안게 보여줄게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하면 밖에서 당다리랑 개나리가 웃어버릴까 봐 그렇게 못하는 거야 진짜 승부욕이 좋네 쪼갱도 승부욕 장난 아니거든 여자들이 우리 승부욕이 기다 둘 다 승부욕이 장난 아니다 진짜 여성분들 진짜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좋아 대 나가봐 진짜 여자들 진짜 장난 아니야 살벌해 여자 대회는 진짜 살벌해 번트도 그냥 대버려 그냥 편하게 그런 거 없어 눈치 없어 이거 뭐 하나 몰라 저쪽으로 하고 멈춰있으면 몰라 힘이 없네 힘이 없네 지금 저거 아니에요 저거 된 거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미치겠다 진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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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지네 이거 재미지네 아니 그렇지 그렇지 끝쯤 이따 끝나고 다시 한 번 볼게요 아유 자 그만하세요 그만해 얘기할게 얼린다 다시 보고 보세요 유튜브는 지금 안하고 있어요 유튜브 안 켰어요 우리요 다시 보기 보면 되지 아 주껍다 되네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아 근데 전화 한 번 해봐야겠네 아 진짜 답답한 소리 한 번 좀 나서 1접구가 2접구를 쳐서 2접구가 이렇게 올라온 거였어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보기는 나중에 할게 기록 아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는 예 안녕하세요 혹시나 혹시나 에이 말도 안 되지 혹시나 쪼갱이 이겼어 이겼는데 그 공을 봤는데 그 공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도화씨 승리로 할게요 그럼 됐잖아 그만 얘기하자고 어 뭐 우리가 3쿠션 뭐 뭐 하루 이틀 친 것도 아니고 날마다 3쿠션 보는데 그 정도 캐치가 없을라고 그냥 그거는 저거 집중 안 하고 있어도 공 다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1 아니 좋아 여기서 아 아닌 이상은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을 거에요 친구분들이라 사고를 치는데 못 치는 친구가 쿠션을 일찍 들어갔어 나는 아직도 백 몇 개 남았는데 그런데 그거 잡는 거 많이 봤을 거에요 아니 잡지 잡을 수 있죠 잡을 확률이 굉장히 커 근데 뽀로꾸가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공이 안 열려야 돼 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대대는 돛대 죽음 알당구는 쿠션 죽음 이게 다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3,4점 친다 쫄깃쫄깃해지지 뽀로꾸로 끝난 확률이 내가 볼 때 더 커 그럴 수 있어 저점자들은 마무리해서 갑자기 안정한 게 그냥 어 뭐 칠 거 없네 하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그런 데서 끝난 확률이 더 커요 마지막 쓰리쿠션 이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퍼컷 떼가 왜 나오냐고 여기서 또 안쪽으로 쪼단으로 들어가던가 와 여기서 어퍼컷이 또 왜 나오냐고 이놈의 시키 악마 너무 시키더라 어 이런 거 이런 거 끝난 확률이 커 아 나가 준비해 나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이크 끄고 그러면 마이크 끄고 거기 소리 한 번 자 이거 끝나는 순간 나가서 몰카 준비하겠습니다 나가서 말할게요 죄송한데 갈아꾸는 있어요 이렇게 멘트 해볼게요 결승에선 갈아꾸 있다고 자 연기 잘해야 한다 이거 빠질 꿈이 없는데 거의 짧아 짧아 야 타격이 많이 들어갔다 많이 난 타격을 또 저번처럼 멍청이같이 마이크 온 안 키우고 가갖고 혼자 얘기해 지금 안 켰잖아 아직 안 켰지 일단 안 켜 놨지 자 쫓아간다 여기서 여기 온도 켜고 자 온 켜야지 아 온 켜야 되겠구나 나갈 때 켜면 되잖아 자 그냥 두개 다 연다고 아 일단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쪼깅이 이긴 게 중요하지 뭐 이야 나가 저기 안 맞어 오오오 야 여기서 골이 놔놨어 보통 이런거 못 치면 지는데 바로 보통 이런거지 못치면 바로 져 척이 왜냐? 무회전을 쳤어야 하는데 회전을 줘서 그래 두께가 떨어진거야 7공이 마땅히 이게 있는데 못 들어오지 장군 딱 버티고 있잖아 그냥 빵 때려봐야 돼 빵 때려갖고 여기서 어떻게? 꼬부러졌다가 폈다가 지금 봤나? 회전 없어 오 많아 많아 지렸다 지렸다 여기 올라가면 학구가 있죠 원쿠션 투쿠션 장군이 서있지만 장군하고는 진로가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상관없어요 지금은 쫄리니까 장군이 보여 크게 마치 클레양 머리처럼 크게 보이는거야 걸리게 돼있어 이건 어찌 라인하고 상관없어 없어요 근데 부드럽게 들어오면 돼 부드럽게 부드럽게 임팩트를 쪼개로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돼지 근데 나 진짜 사심이 없는데 짧다 짧아 아니 지금 딱 둘 손에 땀이 나오고 있을까? 지금 한번 보고싶어 손에 지금 희망사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손에 땀이 날까? 흥건할 것 같아 내가 한번 손에 악수 한번 하자고 하고 땀 한번 보려고 한번 있다가 아이 그런건 아니고 그냥 이걸 칠까요 여러분? 1쿠션 2쿠션 3쿠션 여기까지 봐야돼 여기까지 여기로 가는 순간 없어 이렇게 하면 변화가 생겨 야 와 됐었어 와 아까비 장난 아니다 내가 볼 때 발바닥에 땀 많이 나고 있어 개발에 땀 나고 있을 것 같아 발을 만져봐 귀투명히 맞아 넌 아직 여자를 모르냐 여자 발 건드는 순간 귀투명히 맞아 여자 발은 언제 만지는 줄 알아? 마사지 해줄 때 어? 여자 발은 마사지 할 때 아니면 만지면 귀투명히 맞는다 지금 손에서 땀나는 사람들은 이 연기가 재밌는 거야 자 야 이거를 지금 일단 당점은 개리카씨도 배웠어 이거를 자 0구 당점을 줬어 지금은 당점이 0구 당점이 옐로우가 지금 그렇지 옐로우가 당점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 여기까지는 못 배웠어 지금 거의 3쿠션을 지금 한 10큐채 치고 있는거지 10큐채 치고 있지 지금 3쿠션은 거의 그 정도 3쿠션 거의 10인인 잘못 그 안 끝나다 보면은 이게 지금 10시 19분인데 11시까지 치고 있어 12시까지도 안 끝낼 수가 있어 게임비 한 4만원 5만원 나올 수가 있어 12시 나오면은 이게 막 이게 12시까지 나오면 이거 뿐나면 방종해 버려야 돼 아 왔다 왔다 부하씨 왔다 가릴 것 같아 노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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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압 정확하지 인베압이 가렸어 여기서 칠게 없잖아 이건 뭐 얇게 쳐고 야 2300명 지리구요 이게 되겠냐고 아 쳤잖아 아까 이거 잘 치더라고 이게 되겠냐고 아 내 말씀 이거 칠 것 같아 이 빨간공이 요정도 돼 있으면 치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힘들어 이거 칠 것 같아 진짜 칠 것 같아 느낌이 못 쳐 못 쳐 근데 그림을 지금 못 보는 것 같은데 못 쳐 지금 거의 지금 여러분 정지 화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정지 화면 아니야 됐어 이제 움직이죠 정지 화면 아닙니다 야 기름 봤어 야 당첨도 좋아 두꺼워 근데 두께가 이거 우라를 치고 있잖아 지금 빨라 봐봐 야 기스 오 기스다스 와 와 자 여러분들 치는 순간 바로 나가서 어 야 여기서 멘트 할게요 봐보세요 각도 여기서 45조 각도란 말이야 어 이거는 반 두께로 그냥 탁 치면 돼요 여러분 당첨은 요렇게만 주고 치면 돼요 이렇게 어 맞았어 맞았다고 맞았어 맞았어 정신 없구만 많이 맞았어 지금 저게 형 이거 우라친다 도화씨름을 하는 것 같다고 아니라고 아니지 외화벌이 해야 된다고 지금 형 3만개 빵인데 장난 3만개 우리 형 아 지금 일단 그 갈아꾸도 있죠 40은 떨어져야 돼 40 야야 완전 들어가야 돼 됐어 됐어 뭘 짧아 형 생각이 짧지 아니 짧잖아 쫑쫑쫑쫑쫑쫑쫑 뭐가 짧아 길면 길었지 아 쫑 나머지 5점 자 왔어 1조건 포지션 여기서 이렇게 오고요 포지션까지 생각하지 마 아니 자동이제 포지션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거라고 그니까 본인이 긴장 안하고 살살 치지 그러면 돼 어 살살 치면 되는데 살살 안친다고 잘못하면 살살 쳐야 돼 그렇지 약하다 너무 약하다 밥을 먹으라고 했냐 안 했냐 아까 내가 끌어 여기서 각도가 여기서 이렇게 상대방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끌려면 많이 끌려요 이게 요렇게 요렇게 끌려고 하면은 덜 끌려 여기 있다 생각을 하고 치면 더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런거 못하다 아 아몰랑 아몰랑 착 야 나 몰라 거의 표본이었다 지금은 너무 빨랐어 지금 16대 10 지금 도화시는 쿠션 그 다음에 쪼깅은 4개가 남았습니다 자 이번 못 치면은 찬스 볼까요 이거는 길게 빠져나는게 높죠 자 일단 야 이걸 쳤어 못봐요 없어 이건 없어 이건 없어 이건 없어 이건 없어 이거 들었다는거는 거의 맞고 지금 원쿠션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큰 공이야 아니면 키스가 있고 키스 이걸로 주시기 여기서 안 돼 안돼 이 초이스에서 죽어요 스리쿠션은 제가 말했죠 야 이거 안 부르는거야 지금 이거 아이 못 보지 난 스리쿠션 치지 멀면 스리쿠션이야 와 똥창쿠션 다이렉트 다이렉트 인사 안하지 똥짱을 딱 더 악기 팠다 이 얘기지 지금 야 뻔뻔하다 이거를 이걸로 무회전을 쳐야 한단말야 오른쪽으로 쳐야 돼 오른쪽으로 쳐라 그렇지 그렇지 원쿠션, 쓰리쿠션 다 있는 공이야 투쿠션, 쓰리쿠션 다 있는 공이야 계속 빼라 당점 중상단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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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그렇지 그렇지 넘어갔어 넘어갔어 너무 세 임팩이 2500명 좋고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추천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추천 한 100, 1000개만 찍읍시다 여러분 야 이거 칠콩이 없어 이거 치겠지 이거 쳐야 돼 지금 뒤로 큐를 돌릴 것 같아 왠지 조한씨는 큐를 한 번 뒤로 돌려서 치는 걸 보고 싶어 뒤로 돌려라 큐를 뒤로 돌려라 뒤로 돌려라 뒤로 돌려라 텔레파스를 보는 거 있습니다 뒤로 돌려라 뒤로 돌려서 이걸 쳐라 이걸 쳐라 이걸 쳐라 뒤로 돌려라 뒤로 돌려라 돌려라 돌려 야 이거 너 지금 말하면 목 아파 도와야 목 아파 지금 미리 말하는데 시간 초과야 30초 더 걸려 시간 초과라고 지금 뭔 생각을 하는 거야 30초 더 걸린다니까 지금 지금 30초 더 걸려 앞으로 지도 그럴 거야 지금 뒤로 돌려라 야 돌릴까 말까지 이러고 아 돌릴까 그럴 줄 알지 텔레파스 통했어 텔레파스 통했어 텔레파스 통했어 근데 어설프대 자세가 굉장히 어설프 지금 어디로 갔죠 봤죠 여러분 응 야 뒤로 돌리면 이런 곡 있을 것 같았어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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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파스가 통하기는 처음이야 진짜로 여러분 오른쪽 거 오른쪽 거 회전을 이쪽으로 이빠지고 쳐야 하는데 그걸 모르지 툭 치는 거지 얘는 툭 치는 거야 툭 치는 거야 두 개만 치면 돼 그냥 턱 턱 맞을 힘으로만 턱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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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끌어 백시키리우스 여기 이렇게 구멍이 크다 좋다 두께 좋다 안 맞으면 내가 얼굴 뺨한테 때릴게 진짜로 맞으면 내가 뺨 맞으면 되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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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나를 왜 때려 맞으면 반대로 아니 안 맞으면 안 맞으면 나 때리고 맞으면 내가 더 때려야지 야 이거는 됐어 학구 왔어 야 10대 19에요 지금 무조건 학구 친다니까 울아 좋아 울아 제끼리 하고 있어 제끼는 순간 이거는 이렇게 꼬미야 꼬미 쪼깽이 쪼깽이 잘 제끼거든요 야 이거 근데 지금 상황에서 네가 끌어야 한다 그렇지 제끼라고 되잖아 제끼라고 됐죠 자 야 이제 응원 없습니다 누가 기든 간에 없어 이제 이제 그림 좋았어 누가 이기든 간에 다 응원할게요 이제 재밌는 경계 나왔잖아 이거 마이카 응 뭐야 나 지금 끝난 줄 알았어 지금 끝나고 들어간 줄 알았어 아니요 이제 도와도 지금 들어오길래 지금 왜 들어오지 끝났나 야 여러분 이제 진짜 Q 하나 들고 있는 인형 같다 이제 이제 4구 4구 잘 치는 도아씨랑 3쿠션 잘 치는 야 이걸 잡네 쪼갱이 와 야 진짜 이런 경기는 여성 경기인데 재밌네 진짜 재밌네 아 진짜 인형 같애 Q 하나 들고 있는 인형 인연 인연 저희랑 인연 야 쪼갱 오우오오오오오오옹오옹오오오오옹오옹오옹오옹오옹오옹여 자 여기는 이제 누가 이기든 간에 편파 응원은 절대 없습니다 자 이기는편 우린편입니다 이제 이거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 경기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니 진짜 너무 재미있다 이거 재미있어 생각을 하고 진짜 근데 신중한거야 진짜 승부욕이 강한거야 웬만하면 찌르고 내려오거든 여자들은 진짜 웬만하면 찌르고 내려오는데 생각보다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당구 배우면 잘 친다니까 딱 보면 알아 일어나잖아 웬만하면 모르니까 몰라 조금 알더라도 그냥 치고 내려오는데 도도하게 없어 내가 봤을 땐 인타발이랑 이게 쪼김보다 훨씬 좋다 여기서? 아 없지 한 두개 한 공 다섯개 차이나지 액션 한번 잡아봤어 불안해. 야 물아 왔다 여러분 여기 몇자리? 40 자리 여기서 출발 어디? 여기 1쿠션,2쿠션,3쿠션 여러분 길게 빠질 일이 없어 끝까지 다 집어넣으면 돼 끝났어 끝났어 끝까지 다 집어넣는데 다 끝났다고 다긴 해 쪼갱은 이런 공을 거의 못 칠 그런 동생이 아니야 저 사이로 구멍만 안 빠진거야 제가 아는 쪼갱은 이런 공을 뺀 적이 없어 거의 깊숙이 그렇지 끝났어 끝났어 40 딱 떨어지잖아 끝났어 거기 딱 돌리죠 끝나 great 어? 안맞았다고? 실화야? 3번개 날라간거야? 안맞았어? 역으로 맞는거야? 아니 나 무조건 들어갔다가 봤는데 와 그게 길었어 여기서? 확실히 스트로크 남달라 너무 얇았어 저 얇게도 들어가는데 워낙에 이뿍트가 없으니까 흰공이 가리고있잖아 흰공이 가리고있어 흰공 접점은 빠지면 돼 흰공 안맞으면 돼 흰공 필요없어 이건 돌멩이야 그냥 흰 돌멩이야 아무 상관없어 이거 맞으면 어차피 안들어가 흰공 끝났어 끝났어 얍 얍 얍 와아 도망갔어 도망갔어 아이고 나 죽겄다 설레발 하지말라고 설레발 설레발 야 이거 끝날거 이거 지금 돌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돼 근데 회전을 살려야돼 저 회전 아 저 회전은 안되는데 확실히 쿠션에도 차이가 많이 나 아 아 아 이게 안들어갔다고 두번다 여기서 분명히 쪼갱은 오리발을 갖고 올거에요 오리발을 갖고와서 원쿠션 여기서 강하게 쳐야돼 레지 친다 또 이렇게 해내도 돼. 알았어요. 아 이거 얇게 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텔레파시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이거 친다고? 친다고? 얇게 치면 아 자 일단 번트 한 명 추가 웃는다. 웃어. 웃어. 니 갈 길은 내가 잡아놓는다. 내 장군을 여기다 세워놓겠다. 내 장군을 받아봐라. 계속 보호가 가면서 보호가 확실히 잡혔나? 이 정도면 뒤빼도 됐겠지? 삽신교주님 별풍선 50개 삽신교주님 50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멍군으로 응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장악 골라 치는 거야? 하나 슴 야! 슴! 슴! 아 두꺼야 두꺼 두꺼 맞았어도 죽었다 죽었죠거는 아 야 진짜 키 아깝다 시릴뻔 했는데 걸려도 걸려도 깊숙히 걸려도 조정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이는 아니었어 그지? 그지? 그지 야 여기서 부화씨는 이걸 쳐야 되는데 이거 못 치면 실력이 안 되니까 어 침땅 텔레파시 우라로 쳐라 우라로 쳐라 그렇지 우라는 많이 배웠네 우라로 가는데 여기서 코너쪽 깊숙히 조금 덜 들어가면 되는데 키스만 여기서 이거 빠지면 돼 부드럽게 쳐서 그렇지 이 키스 야! 회전이 없어 회전이 없어 회전 있으면 좋았다. 이 두께가 딱이에요 여러분 저 두께가 딱인데 지금 회전이 빠진 거야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빠졌어 역시 장애물이 하나 있으니까 어려워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이거 리버스 한번 가자 야 너무 재밌다 여러분 그죠? 재밌네 야 진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 2주에 한 번씩 지금 쿠션 마무리 하나씩 남은 거예요 마무리 쿠션 3가랑 하나씩 남았어요 여기 뭐 시카키리우스? 쳐서? 얍! 그렇지! 얍! 야! 야 이제 이거 빼 네 목소리 다 들려갖고 끝났어 우리 모델이 거지 왜? 아니 나가서 한 번 좀 더 액션 잘 해볼까 라고? 하... 3천만까지 가능한 각인데 하... 진짜 공이 근데 어렵다 7공이 없다 조아씨가 아니... 여기서... 크루나이님 별풍선 310개 땡! 크루나이님 별풍선 310개 땡! 왕쪽의 풍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크루나이님 3 왕쪽의 풍 응원풍 7이구요 자 이거를 일단 세게 쳐 아몰랑 아몰랑 샷 왔다 갔다 얇게 꼬부려졌다 펴다가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 와... 소녀 감수성... 풍부한 샷이 나왔다 아니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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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하고 확국 아니잖아? 인타발이 진짜 좋네 처음에는... 소녀 감수성 풍부한 샷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진짜 소녀샷... 소녀샷이 많이 나오고 있어 공을... 천천히 쳐도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 공은 이게 가리고 있어 그지? 없어... 이 공은... 이것 때문에 지금 장군이 딱 지키고 있어 이걸 피해도 갈 수가 없어 자... 종나무 위험하지 야... 맞으면..... 왕쟁이가 아니 люди 원 투 쓰리 되는거 없었잖아 지금 네가 오후 야!!!! 잠시 몬가요 못들어가 못들어가 진짜 만난 줄 알고 또 버렸어 또 버렸어 반찬 또 있어 장애물이 또 있어 여기 또 장애물 또 있어 돌멩이 또 하나 있어 아 장애물이 또 있어 근데 나 같으면 쳐버려 나 같으면 쳐갖고 어떻게 쳐? 이렇게 장애물 빼게 이렇게 한 방수 그냥 봐버려 이렇게야 있지 있지 가볼 게 없잖아 근데 이렇게야 있지 어쩔 수 없지 뭐 쳐버려야지 그냥 아니야 얘는 분명히 오마오시인다 오마오시가 괜찮은데 근데 쫑은 쫑은 얘가 가려주잖아 얘가 마치고 다시 때리지 또 때리지 그리고 나서 좀 나서 어떻게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이지 야 여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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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아 초경이 이걸 친다고 열로 세서? 아 이거 오바다 오바 이건 오바다 오바야 날라간다고 쳐 저렇게 회전 많다고 쳐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로 맞지 아니 그렇게까지 안 나와 아니야 이게 나와 그렇게 회전 안 나온다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회전 안 나와 봐봐 이렇게 되잖아 각도가 저런 각도야 회전이 좋네 야 이렇게 들어가니까 초경이 회전이 좋네 어마오시 치즈 초경 거기서 야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스디가락을 치지 아몰랑 스디가락이 들어간다고 근데 그쪽 거 없어 흰공이야 흰공이야? 어 없어 그리기로는 뭘 쳐? 이거? 이제 쥐도 그리지 봐봐 이제 그림 그린다니까 이제 갑자기 도화가님 도화화가님이 그림을 그릴 거야 진짜로 진짜 그림을 그린다니까? 야 일단은 오마오시야 근데 이걸 진짜 얇게 쳐면 쫑이 살짝 날 수도 있거든? 잠깐만 이것을 치잖아 이거 치면 원쿠션 키스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얇게 치면 ec 알자 그래요 오 빠졌어 그건 crawl 빠졌어 야 4쿠션 됐어 이거 힘 있으면 됐다 흰공 푸하하하하하 oils 힘 있으면 야아아아아아 야 대는 줄 알았어 나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었어 우승붙기 끊고 마무리 있는 거야.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아 재미없네. 또 가리고 있어. 또 지금 장군이 또 있어 장군. 그러니까 흰배합을 부드럽게 하니까 계속 부대 있는 거야. 안 맞아도. 지금 계속 지금 장군으로 계속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쪼갱아 이거는 파이브 쿠션으로. 파이브 쿠션으로 쳐야 돼. 파이브 쿠션. 자 이제 핫고 친다 여기서. 이걸 쳐서 원쿠션 쳐서 투쿠션 쓰리쿠션 뒤쪽으로 맞아야 돼. 어렵지. 우라가 나왔대. 우라가 더 잘 땡기잖아. 와라? 빨리 힘으로 맞지. 아이고 코돌이다 여기서 코돌이가 맞았어. 아니 우라를 잘 치니까 우라 칠 끼라 같아. 감사합니다. 야 지금 3천명이 보겠네요. 여러분. 이대로 10분만 더 치면 4천명 갈 것 같아. 이대로 10분만 10분만 못 치잖아. 지금 두하님은 30분째 지금 쓰리쿠션 하나를 못 배게 갖고 지금 이러고 있어 지금. 지금 내가 봤을 때 30분동안 못 치면은. 왔다 왔어. 이걸 일단 돌려놓고 보는 거야. 그럼 키스 이렇게 뭐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그렇지! 와 여기 됐었는데. 됐어 됐어. 와 이거 됐었는데. 와 됐었는데.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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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났는데. 와. 하나. 하아. 셋. 셋. 진짜 지금. 이야.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이거 중간에 브레이크다임 주고 싶어. 근데 말을 못하고 갔다는데. 이제 끝났어. 오버고 짧게. 원쿠션 축구실 여기서 이렇게 칠 건데. 날라오면서 빨간 공하고 키스는 안 나면 돼. 여기서? 야! 흰 공. 와. 미치지. 야야야. 어? 얇게 빠르게 자신 있게 쳤는데. 야. 이거 쫑한다면 끝나네. 뭐 어떤 걸로. 울어. 이게 싫어? 쫑한다면 끝나지. 형은 맨날 배드만 이런 거. 회전을 잘 살릴수가 있겠냐고. 아니 이게. 와. 회전 좋다. 야. 회전 좋아. 얇게 맞추면 들어가. 나 같이 할게.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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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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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쉿. 잠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왜? 지금. 이. 마무리 하나 있거든요. 쓰리가라. 어. 가라꾸가 있어. 제 방송은. 어. 가라꾸가 있어. 야. 가라꾸 하나 있는 거야. 어. 가라꾸가 원래 마무리 결승전은 하나가 있어요. 그냥 가라꾸로 아무거나 하나 치시면 돼. 가라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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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쿠션을 먼저 치면 돼. 빙쿠션. 니저야. 채팅창 올려봐. 채팅창 올려봐. 채팅창. 채팅창 올려봐. 니저야? 아니. 왜그냐면은. 지금 도화씨가 채팅 본단 말이에요. 채팅창 글 쓰면 안 돼. 도화씨가 채팅창 본다니까. 채팅창 쓰면 안 돼. 채팅창 글 쓰면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맥큐만 볼 거야. 맥큐만 볼게요. 맥큐만. 가라꾸 얼마나 잘 친다. 맥큐만. 맥큐만 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차피 도화씨가 승리했어요. 맥큐만 보겠습니다. 채팅하지 마세요. 채팅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보니까 채팅하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보니까 채팅하지 마세요. 쳐. 너 칠을 걸어. 아니. 쓰리쿠션을 치고. 쓰리쿠션을 치고 쳐야지. 쓰리쿠션을. 쪼갠도 몰라 지금. 어떻게 쳐야 되냐고. 채팅 보고 있단 말이야. 글 쓰지 마. 야. 진짜 도화님은 흰 공이 자꾸 잠그는 자리에 갖다 놓고 있어. 어. 이거 맞으면 되는 거야. 이거 맞으면 되잖아. 쪼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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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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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우리 좀 더 보자고. 좀 보자고. 재밌으니까. 보려고. 재밌으니까. 더 보려고. 도화씨가 승리했어요. 분명히 도화씨가 승리한 거는 맞아요. 보고 있잖아. 지금 도화씨 계속 보고 있잖아. 도화씨 계속 보고 있잖아. 여성분들이 가락국을 어떻게 치나 보게. 잘 치냐. 못 치냐 한번. 못 치냐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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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 빨리. 말해줘. 말해줘. 소리 지리고. 야. 야. 내가 졌어. 알아. 장난치지마. 알아. 자. 여러분도 말했으니까 나 이제 나 내일부터 방송 안 나올 거니까. 몰카였습니다. 마지막. 아. 쓰리가랑은 몰카. 야. 도화씨의 승리에요. 아. 도화씨. 승리. 승리. 야. 야. 이. 번의 경기는 너가 이겼어. 번의 경기는 너가 이겼어. 번의 경기는 너가 이겼어. 하코디아 님. 별풍선 23개. 땡큰 쌉싸비우스. 왜냐면. 제가. 따라했어요. 저번에. 아. 따라했다고 보고. 스트로크를 따라했어요. 와. 잘 치는 거야. 왜냐면. 너무. 조준이. 너무. 정확하길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어. 힘이 많이 빠졌어.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부터 빼기 시작하는데. 세 번째 게임은 힘을 완전 빼더라고. 네. 아니. 힘이. 힘이 들어간.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몰랐어요. 힘이 무조건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세게 치더라고. 첫 번째 시작. 그쵸.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쳤어요. 아. 진짜 이렇게 쳐야돼요. 이렇게 쳐야돼요. 이렇게 치면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잘 칠 것 같아요. 우리 두께 씨한테. 공 한 번 뭐 배울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 근데. 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곳이. 있긴 하거든요. 어디 어디 어디. 저 그냥. 사장님. 프로님. 아니. 두께 씨한테는. 한. 그. 당구 외적인. 감사합니다. 후배께. 아이고. 메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 200대. 200대 150. 아. 250대 150 좋은 것 같아. 치기. 아 진짜요? 250대 150을 치면 괜찮을 것 같아. 뺀치 먹었네. 뺀치 먹었어. 어 근데. 근데 저 되게. 그거.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재밌다고. 전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진짜 재밌게 봤어. 유튜브 가게잖아. 오늘 완전 유튜브 가게인데. 올려도 되죠? 네네. 한 번 가서 한번 보세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사람들 엄청 몰아했잖아. 아까 한 시간 쳤을 때. 완전 재밌게 나왔어요. 아. 한 시간 쳤을 때. 엄청 몰아했을 것 같은데. 한 시간 쳤잖아요. 저 진짜. 진짜 재밌게 쳤어요. 쿠션 하나를 한 시간 쳤어요. 한. 한 30분 정도 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30분 정도. 네. 여기서 지금 이제. 가실거죠 바로. 네. 저. 밤 새고 왔어요 오늘. 뭐 하신데 밥 새고. 그냥 밥 드실. 만약에 밥 같은 거 드실 거면은. 저희 방송 해야 돼요. 아 진짜요? 저희 방송 해야 돼요. 아. 근데 나중에 한 번 밥 먹죠 같이. 아 근데 저분. 연락처 좀 알고 싶어요. 쪼갱이요? 네. 제가. 쪼갱이. 여자한테는 안 줘요. 연락처. 아 진짜요? 아. 안 줘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제 거를 어떻게 한 번. 아니 그것도 있어야 돼요. 나중에 컨텐츠. 당구 한 번 있으면. 저희가 한 번 갈게요. 네. 저 가르쳐주는 컨텐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해야지. 저희가 한 번 갈게요. 저희가 한 번 갈게요. 다음에는 저희가 한 번 가갖고. 그때는 이제 쪼갱이. 그때는 이제 가서 도전하는 걸로. 한 번 가겠습니다. 좋겠다 재밌겠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